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엘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죠? 갈멜산 사건 알죠?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발 선지자들 400명을 죽이죠?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들 신을 선기에는 450명을 죽이죠? 그 무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갈멜산의 대선기를 맛보고 이스벨이 이제 저 엘리아를 죽여야 한다. 엘리아 때문에 우리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엘리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엘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죠.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대승리는 고쳤지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엘리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열한계상 19장 14절을 보면 이 엘리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 하냐면? 나 따라옵시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주님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내가 여와를 향한 열심히 특별하고 유별해서 나는 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나만 홀로 남았어요. 그나마 나 남은 사람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 나만 남았다고 얘기해요. 나만.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여러분 홀로의식이라는 게 두 가지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아가 그렇게 일을 잘했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면 여기에는 패배의식이 있죠. 나는 꼭 나만이라도 했는데 이젠 끝났습니다. 나 한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런 패배의식이 있죠. 또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인간의 본성이 있네요. 교만의식이 있어요. 그나마 주님 나 혼자 남았으면 나라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교만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나눠왔는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한계상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엘리아를 향하여 너만 남았어?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발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발에게 입 맞추지 않냐. 한마디로 발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발로 나가지 않고 발 근처도 안 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몇 사람? 1번 7천명. 2번 3천명. 몇 명? 7천명. 7천명. 여러분 엘리아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7천명이요. 눈에 보이질 않으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 시대의 구원의 역사와 뜻을 이루는 역사 하나하나 확장을 요하여 택한 배송을 구하는 역사를 위해서요. 남은 자를 반드시 세워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는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닙니다. 당신이 견딜 수 있는 것도 그 가문의 어디선가 누군가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나마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홀로이시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교회와 가문과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남은 자를 세워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니 당신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뭐에 응답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열심으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키누하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키누하트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언약과 관계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하면 언약이 꼭 존재됩니다. 약속, 말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 이거 여호와의 열심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거의 성취는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키누하트라고 하는 말은 언약을 성취하는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의미해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말은 중단되지 않고 변진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물불안가리죠.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일하겠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하시고 남은 자의 응답과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키나트라고 하는 키나트 여호와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완전한 사랑, 풍성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가르침과 동시에 그 사랑 속에서 세우신 완전한 계획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부족해요. 미래를 향한 나의 길을 세워보세요. 내일 가면 또 바꾸죠. 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가구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모님들이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힘을 쓰셨거든요. 짓다 보니까 원래 설계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 고쳐 고쳐 설계를 계속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온전히 짓고 나서도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또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는 완벽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일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어요. 수정할 일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 따라가서 그렇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인정만 한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여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키노아트라고 하는 이 열심이라는 것은요. 성취와 관련이 있어요. 부분적 성취가 아니라 완전한 성취, 완전한 사랑 속에 완전한 계획으로 완전한 성취를 강조하는 언약의 말씀이 뭐냐면 여와의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시고 완전한 계획으로 이루시고 완전한 성취로 우리를 향한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우리 가정과 가문과 일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18장부터 20장까지, 19장까지 진행된 얘기인데 히스기야 얘기거든요. 아수로라는 나라의 사내립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수로가 팽창이 돼서 제국이 됩니다. 큰 나라가 돼요. 그래서 남진 정책을 통해서 가난을 정복하고 애국까지 정복해야지. 아프리카로 내려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진 정책을 쓰는데 남진 정책을 쓸 때 반드시 정복해야 될 나라가 남쪽 유다였습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인데 그 나라는 이미 정복이 됐고 남은 나라가 남쪽 유다였어요. 이 남쪽 유다를 정복하려고 사내립이 18만 5천명의 군대를 끌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이미 예루살렘 이외의 모든 지역은 초토화됐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농토가 다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의 왕이 누구냐? 13대 왕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절망이죠. 끝난 거죠. 이젠 끝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18만 5천명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한밤쯤에 죽여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내립이 철수를 하죠. 돌아가서 사내립이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 모든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고 살려주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세워주시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자는 응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시대에 남은 자로서 응답을 했다면 이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숨어있다가 나온 사람들, 이게 하나님께 남겨준 자들인데 그들도 또한 이렇게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심의 응답함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남은 자로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시는 거룩한 역사, 구원의 역사, 은총의 역사에 세운 이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첫째는요. 자기 자체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는 기적이 있어요. 와,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인생의 기쁨이구나. 이렇게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언자가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는 은혜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돼요. 세 번째 진짜 기적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남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며 쓰임받잖아요. 세 가지 기적. 내 자신은 은혜의 부여함,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는 영광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의 예배자. 이런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남은 자로 세워주셨고 거기에 응답을 쓰임받는 남은 자는 누구냐. 어떤 응답이냐. 어떤 열심이냐. 세 가지의 열심이 필요한데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19명의 북쪽 왕이 있었고 남쪽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여로바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섬겼죠. 안 섬길 리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섬겼는데 여로바함이 북쪽 땅의 남쪽이 베델 맨 꼭대기가 단이었거든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이 남쪽에도 들어왔어요. 남쪽 유다의 왕들도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렇게 섬기게 된 거예요. 영어로 모노띠즘이라는 게 있어요. 모노띠즘. 모노띠즘은 유일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뭐냐. 진정으로 여호와의 열심에 응답하고 그래서 열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남은 자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서 그렇지 사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돈과 하나님, 권력과 하나님, 쾌락과 하나님 그 둘을 같이 섬긴단 말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변질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룩한 은측의 역사에 남은 자로 쓰임 받는 응답하는 자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누구에게 말 안 합니까? 의지하는 그분에게 말할 수밖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도, 살아있는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 목숨을 거는 기도 그래서 결국은 응답을 받는 기도는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께 하잖아요. 누가 해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도 의지해 보세요. 기도요. 어떻게 교회 나오면 한 번 기도하고 전부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분 쫓아가고 저분 쫓아가서 상담해요. 도와달라. 도와달라. 도움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이선 말합니다. 10편, 55편, 22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짐을. 고객들 찬연이 나오잖아요. 내 짐을 여왕께 맡겨라. 내 짐을 맡겨라. 맡긴다는 말은요. 부분적으로 올려놓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랩니까? 하나님을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를 뭐하시고?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절대로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냥 딱 지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 감사해도 기도, 즐거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요. 빌리포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리포교의 성도 쓰는 편지의 핵심은 즐겁게 사세요. 즐겁게. 성도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법받는 시대에, 박해받는 시대에, 고단한 시대에 즐겁게 삽니까? 어떻게 웃으며 삽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즐겁게 살라고 그래요. 기뻐했는데요. 성도는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만 섬기는 사람, 우리에게 성령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 말하면 다 들어주고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리포스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럼 뭐라 됩니까?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너희에 근심할 모든 것,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강구로, 그것도 뭐 어떻게 기도하라 됩니까? 감삼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지 너희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켜서 평강이 놓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만 맡기는 자는 모험에 사는 사람이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기도합니다. 그 사람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심지가 경고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만 믿는 일, 의지하는 일, 그게 경고해야지.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가 경고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사 26장 3절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리니 왜 평강의 복을 샬롬을 주시느냐? 그가 주님을 의뢰함이니이다. 의뢰. 주님만 의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잖아요.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이. 주님이 다 하신다.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또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앞이 안 보이고 그리고 지금도 절망이지만 나는 믿노라. 주님이 다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이.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고백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다 하신다. 주님이. 주님이 다 하신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란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순종을 합니다. 순종. 순종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을 해요. 여러분 여기 주님께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 있느냐. 나는 할 수 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못할 일이 없다.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 순종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든 그렇게 순종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고백이 뚜렷해요. 나는 못할 일이 없다. 난 겁내지 않는다.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주님이 다 하시니까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그몽 9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안 될 일이 없다.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다. 못할 일이. 사도와를 말합니다. 사도와를 사역할 당시에는 배고픈 시대예요. 물론 부른데도 있죠. 풍부한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비천하고 어둡고 힘든 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리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빌리포 사장 12절에서 내가 풍부해도 또 가난해도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그리고 연약함에도 강함에도 이렇게 처하는 상황이 벌어진 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야. 난 할 수 있다. 왜?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이루시니 나는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배고파도 할 수 있고 가난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 있잖아요. 루터가 종교의 역자잖아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도 애완견을 길렀나 봐요. 루터가. 그 개를 길렀는데 오늘은 밥을 먹고 있는데요. 이 개가 말해요. 그 루터 앞에서 밥 먹는 걸 보면서 반찬을 집어보면 그것도 달아가고 입에 집어넣으면 입을 쳐다보고 그냥 이 루터의 손과 입만 바라보면서 개가요. 계속 그래서 너무 안 돼서 가지고 나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이 개가 끝날 때까지 자기를 계속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루터가 무릎을 딱 쳐며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걔보다 못했구나. 내가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주님만, 주님의 손만 바라보고 그냥 계속 순종했다면 더 큰 감동과 더 큰 역사를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었을 텐데 순간순간 시험 들고 넘어지고 순종하다가 안 했다가 순종하다가 안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깨달았다가 걔보다 못한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지금부터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지 주님의 말씀 가는 대로 말씀 멈추는 대로 말씀이 진행하는 대로 내가 그거 쳐다보고 가야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각각 가문과 현장의 역사 은총의 역사 여기에 세워놓으신 남은 자가 그 역할하며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사명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명에 도전하는 사람.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선왕이다, 착한왕이다, 인정받는 왕이다, 내 마음에 든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그 시대의 사명에 도전한 사람이에요. 칼힐지라고 하는 사람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이와여 눈 뜨세요. 근데 다 끝났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을 이와여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그 슬픔도 극복하면서 야, 희망을 찾을 때가 언제냐 사명을 발견한 날이래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 은층의 역사에 쓰임받는 남은 자는 누구냐 역할을 하는 쓰임받는 남은 자는 누구야 역할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뭘로 도전해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이 말은 다른 말로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반드시 고리노소 6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과 은혜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항상 미래에 언젠가 나중 이런 게 없어요. 미래에 완전한 구원도 오늘 주님의 허락까지는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내일의 주실 또 다른 연계된 은혜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이 있느냐 오늘 내게 주신 사명에 도전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해봐야지. 이 사람은 오늘 주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실 은혜를. 왜 여러분 오늘 주실 은혜로 오늘 사모하지 못하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오늘 도전하지 못하고 내일을 합니까? 왜 자꾸 연계해 그래서 사명과 무관하게 인생을 삽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대산로니카 전송 5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래다가 조금 지나보아라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사명 날아가요 은혜 뭔지도 몰라요. 오늘도 내일도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남은 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역할 못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경건이 필요한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는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서를 두려다니며 산길자를 찬나니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스바니아 3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남은 자로 세움받은 성도 이 시대의 남은 자 성도는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이 되느냐 어떤 신분이 어떤 성품이 되느냐 말을 해요. 스바니아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오늘로 말하면 이 시대의 성도 남은 자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이냐 악을 내가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짓을 말 그 입에서 거짓을 말하는 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해요. 먹거나 눕거나 따라합시다. 놀라게 할 자가 없다. 놀라게 할 자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요. 하나님의 사명에 도전하는 오늘의 은혜를 오늘 갈망하고 은혜를 속에서 승리하면 나가는 사람은요. 남은 자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먹거나 눕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거짓은 없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내 입장을 변화하기 위해서 거짓말은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입술에서 거짓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편리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 온갖 좋은 말 다 붙여서 하지만 이것은 남은 자의 성품이 아닙니다.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을 말하지 않냐고 주님 좋아하는 언어로 당신의 입을 채울 때 여러분 그 순간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도전하는 일이오 현재적으로 은혜받는 일이오 미래의 은혜가 연결되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여호와 열심에 관심을 가져야 될 시대예요. 사람들의 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갔어요? 자기 노력으로 갔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호와 열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될 때가 됐어요. 역사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열심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내 노력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중단돼 버려요. 여호와 열심은 진행돼요. 영원해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요.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대한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